자 그럼 우리 유형자산 무용자산인데 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163페이지 보시면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163번이요 피의취득자가 인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일에 무용자산의 정의를 충족한 다음에 별도의 무용자산으로 본다 나와있는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용자산 같은 경우에는 합병으로 취득한 무용자산 같은 경우에는 식별 인식요건을 따지지도 않고 식별 가능하고 공정가치만 알 수 있다면 무조건 별도의 무용자산으로 봐요 근데 식별 가능하지 않거나 공정가치를 모르면 뭘로 갈까 그럼 영업권으로 갑니다 좀 써놓으시고 오케이 164페이지 연구단계 여기다 하나만 더 써놓을게요 163페이지에 163번에 하나만 더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용자산은 인식기준을 항상 충족한 것으로 본다 맞을까 틀릴까 맞아요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용자산은 인식기준을 항상 충족한 걸로 봐요 왜 그럴까 돈 주고 사올 정도면 지가 알고 있었나 보지 그래서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용자산은 항상 인식기준을 충족한 걸로 봅니다 보시고 164페이지에 4번에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당연하죠 보시면 되고 165번 여러분 읽어보시고 166번도 여러분 읽어보시고 167번 보시면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용자산이 있는데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용자산은 삼각하지 않죠 대신 어때요 손상검토를 매기말하죠 하나 더 내용연수가 비한정은 무한이 아니잖아요 우리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보면 유한한 경우와 비한정인 경우가 있는데 비한정이 왜 있어야 돼 내용연수를 모르기 때문에 비한정이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내용연수를 다시 알게 되면 비한정에서 유한으로 가야 된다고요 나온 김에 잠깐만 얘기해볼게요 내용연수가 비한정에서 유한으로 바뀌는 사항이 좋은 사항일까 안 좋은 사항일까 실제로 안 좋은 사항이에요 면세점 사업자 사업권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면세점 사업권을 정부가 주면 내가 반납할 때까지는 계속 쓸 수 있었다고 유한이었어요 근데 저번 정부 시절에 이걸 허가제로 바꾸면서 8년에 한 번씩 갱신해줘야 된다고 정부가 허가를 안 하면 8년 후에 면세점을 못해 안 좋은 사항이죠 그럼 이 경우가 바로 내용연수가 비한정에서 유한으로 바뀌는 경우라고요 그래서 내용연수가 비한정에서 유한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손상징후를 반드시 검토하셔야 돼요 그것도 저희 말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죠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럼 보시고 우리 167번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용자산을 삼각하지 않는다 다만 매년 손상차선을 수행하고 만약에 내용연수가 비한정에서 유한으로 보면 손상의 증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것도 좀 기억을 하시고요 무용자산 삼각방법은 정액법 이외의 방법도 사용할 수 있지만 미래경제적 효익의 소비형태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면 그 경우에는 정액법만 사용해야겠죠 체크하시고 정부 보조로 무용자산을 취득했대요 이거 뭐가 결론이라고 했습니까 SK가 정부로부터 주파수 사용권을 받았대 주파수 사용권의 공정가치가 10조인데 SK가 7조만 줬대 결론이 뭐였습니까 10조로 주파수 사용권을 잡을 수도 있고 내가 7조만 줬으면 7조로 잡을 수도 있다고 그랬죠 두 개 다 가능해요 그래서 읽어보면 정부 보조로 무용자산을 무상이나 낮은 대가로 취득한 경우 당의 무용자산의 최초 원가는 무용자산 명목상 금액과 직접 관련된 지출을 합한 금액이나 공정가치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돈 낸 금액 또는 공정가치로 할 수 있다는 거 아시면 되고 170페이지에 수익에 기초한 감가상각 방법이 무용자산은 가능합니다 유형자산은 안되지만 좋아요 여기까지 얘기했고 나머지는 여러분 좀 보시면 되고요 172, 173, 174, 175까지 이게 기타의 자산들 탐사평가 자산, 박토활동 자산 그 다음에 웹사이트 자산인데 174번이랑 175번만 아시면 돼요 탐사평가 자산은 사실 나온 적이 없어요 저희 시험에 그래서 174번이랑 175번만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거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고 좋아요 넘겨보시죠 176번도 여러분 보시고 178번 보시면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용자산의 원가는 인식기준을 최초로 충족시킨 이후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으로 하며 이미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도 무용자산의 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 나와 있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용자산 같은 경우는 이렇죠 연구단계가 있고요 개발단계가 있는데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은 다 뭘로 처리합니까 연구비로 비용 처리하죠 개발단계에서 지출한 금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기 전에는 경상개발비로 비용 처리하고요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이후에는 개발비로 자산 처리하잖아요 그럼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그동안 비용 처리했던 걸 개발비로 다시 잡아줄 수 있을까 없을까 안된다고 그랬죠 이유가 뭐예요? 여기 들어간 원가들이 비용들이 실제로 이거에 대응되는지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같은 예로 개발비를 취득하고 나면 우리가 모두 취득해 산업재산권도 취득하죠 그럼 산업재산권 같은 경우에 취득원가를 기존에 남아있던 개발비 잔액을 산업재산권으로 바꿔줍니까 산업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들어간 원가만 산업재산권에 얹어집니까 직접적으로 관련된 원가만 산업재산권에 얹어졌죠 그 이유도 여기 쓰였던 지출들이 여기에 정말로 대응되는지 합리적으로 수정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오시죠 읽어보시면 178페이지가 그 얘기고요 179번은 여러분 읽어보시고 180페이지에 내부 프로젝트 연구단계에서 미래 경제적 효육을 창출한 무형 자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도 비용으로 인식하며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발생 시점에 비용 처리한다 맞고요 181번은 여러분 읽어보시고 182번은 이것만 기억할게요 처분 자산 집단에서 손상 차선을 인식하면 무조건 영업권을 먼저 감소시킵니다 나온 김에 거기 영업권을 좀 쏘놓을게요 영업권은 상각을 안 해 그래서 매년 손상 검토를 합니다 추가로 영업권은 절대로 환입을 인식하지 않아요 왜?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이랑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영업권의 환입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손상은 인정해도 무형 자산은 손상 인정하고 환입되어 안 돼요 일반적인 무형 자산은 손상도 되고 환입도 되지만 영업권만 환입이 안 된다고요 오케이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여기는 없지만 나온 김에 하나만 조금 더 얘기해 볼까요? 거기는 없지만 여러분 이 브랜드 있잖아요 브랜드 브랜드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는 자산으로 보지 않죠 왜?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자산으로 못 본다고요 그럼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 외부에서 구입하는 브랜드가 있고요 내부에서 창출한 브랜드가 있는데 최초 인식 시점에 내부에서 창출한 브랜드는 절대로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죠 외부에서 구입한 브랜드는 어떻게 해? 구입했기 때문에 자산으로 본다고요 근데 이러고 나서 후속적 지출이 있었어 브랜드 디자인을 좀 바꿨대 후속 지출했대 이 경우에 얘나 얘나 다 뭘로 처리합니까? 얘나 얘나 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로 보기 때문에 그 경우엔 비용 처리한다고요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볼게요 여기까지 하고 나서 매각예정 비유동자산인데 여러분 매각예정 비유동자산 183번은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184번 얘기를 잠깐만 해보면 실제로 여러분 매각예정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는 건 해당되는 자산이 비유동자산이었는데 이제 1년 이내에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매각예정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고요 이 경우에 어떻게 해? 관련된 자산만 매각예정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이 자산과 관련된 부채도 별도로 분류하고 기타포가의 손익이 있다면 그것도 별도로 분류하죠 추가로 알아야 되는 게 뭐니까? 매각예정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면 상각해요? 안해요? 상각 안해요? 왜? 얘는 매기말 손상차손을 검토하기 때문에 매각예정 비유동자산 상각을 안해 대신 손상검토를 매기말 한다고요? 나 잠깐만 물어볼게요 매각예정 비유동자산 손상차손을 인식할 때 회수 가능액으로 인식합니까? 순공정가치 인식합니까? 내가 문제냈었잖아요 저번 시간에 순공정가치로만 인식하지 이유가 뭐예요? 사용가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제 처분할 건데 뭘 사용을 해 그렇죠? 자 이 경우에 감가상각을 안 하더라도 매각예정 비유동자산과 관련된 기타 비용이 있다면 얘는 여전히 인식합니까? 안합니까? 여전히 인식하죠 그래서 상각만 하는 거지 이 매각예정 비유동자산과 관련된 차입금이 있었다면 그거에 대한 이자 비용을 당연히 인식해야겠죠 따라오시죠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하나 더 매각예정 비유동자산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내가 유형자산이었어 20이야 감가상각해서 80이야 매각예정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돼 분류할 때 순공정가치가 50이었대 그럼 이만큼 손상 잡는다고 그랬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연도가 됐더니 순공정가치가 90이래 그럼 어떻게 해줘 매각예정 비유동자산은 상각은 안 해요 하지만 그 다음 연도에 순공정가치가 올라간다면 환입도 인식하는데 한도가 어떻게 돼? 전년도에 인식했던 손상차선을 한도로 환입을 인식한다고요 여기까지 괜찮죠? 하나 더 내가 매각예정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했는데 써보니까 그래도 놔둬보니까 괜찮아 팔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다시 X2년 말에 매각예정 비유동자산을 유형자산으로 분류했대요 이 경우에 어떻게 해줘요? 이 경우에 이 경우에는 다시 이제 유형자산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순공정가치가 아니라 횟수 가능액을 기준으로 한다고요 이 경우에 한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매각예정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지 않았을 때 유형자산을 장부금액으로 변경해 주시는 건 아시죠?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고 실제로 매각예정 비유동자산은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이게 아니에요 자식아 이럴 텐데 이게 아니라고요 매각예정 비유동자산에서 가장 잘 나오는 건 비교 표시되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소예요 우리 봐봐요 항상 재무상태표가 비교 표시되기 때문에 X2년과 전년도인 X1년이 비교 표시되는데 만약에 X1년도에는 그냥 유형자산이었대 근데 X2년도에 매각예정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됐대요 이 경우에 비교 표시되는 전년도 재무상태표에 얘를 매각예정 비유동자산으로 재분류합니까? 안 합니까? 재무상태표는 재분류 안 해요 그래야 드디어 올해 얘를 팔기로 마음을 먹었구나 이걸 알 수 있지 재분류해서 이것도 매각예정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면 정보 이용자는 이걸 언제 팔기로 마음을 먹었는지 알 수가 없다고 재무상태표 상으로 그래서 매각예정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나 매각예정 비유동자산에서 다시 비유동자산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는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손익계산서를 보면 여기 X2년도와 X1년도가 있는데 여기 계속 영업이익이 있고 중단 영업이익이 있고 계속 영업이익이 있고 중단 영업이익이 있는데 매각예정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애들은 거기서 나오는 손익도 중단 영업손익으로 들어가야겠죠 그죠? 그럼 전년도에는 계속 영업이익에 있었는데 올해는 매각예정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했으니까 중단 영업이익에 들어갔을 거라고요 이 경우에 비교표시를 비교표시로 공시되는 전년도 재무제표 중에서 포괄손익계산서는 재작성을 할까 안 할까 이건 비교 가능성을 위해서 재작성을 한다고요 그래야지 비교가 정확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매각예정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에 전년도 재무제표를 재무상태표는 수정하지 않지만 포괄손익계산서는 수정한다 여기까지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읽어보시면 쭉 읽어볼 건데 184번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누계액은 별도로 표시한다 맞고 BS도 별도로 표시한다고 했잖아요 맞고 186페이지 보시면 매각예정 분류된 처분자산 집단과 포함되는 자산이나 부채는 다른 자산이나 부채와 별도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이 경우에 자산과 부채는 상계하여 단일금액으로 표시할 수 없다 아까 얘기했죠 관련된 자산을 매각예정 비유동자산으로 붙이고 부채도 별도로 표기한다고요 이 경우에 이거 두 개를 상계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전히 따로 표시해야 돼 그 얘기잖아요 상계표시할 수 없다는 소위가 그렇죠? 세 번째 187페이지 187번 감가상각을 하지는 않지만 이자와 기타 비용은 계속하여 인식한다 따라오시면 되고 188페이지 8번 매각예정 비유동자산은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왜? 얘는 사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회수가능액을 인식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넘어가 보시면 189번 두 번째 줄 보시면 당의 자산은 당의 자산을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기 전 장부금액에 감가상각, 재평가 등 매각예정으로 분류하지 않았더라면 인식하였을 조정사항을 반영한 금액 그게 얘죠 이거와 매각하지 않기로 한 날에 회수가능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이게 뭡니까? 매각예정 비유동자산에서 다시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기로 했대 팔려다가 안 팔기로 했대 그러면 어떤 금액 기준으로 한다고? 더 이상 순공정가치가 아니라 이제 계속 사용하기로 했으니까 사용가치를 알 거니까 회수가능액과 매각예정으로 분류되지 않았을 때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다시 분류해 준다고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때 오답유형으로 나오는 게 요게 나오는 게 아니라 요게 나와요 순공정가치가 아니라 사용가치 회수가능액이에요 요 케이스는 매각해서 유형자산으로 다시 바뀐 거니까 오케이 받고 190번 보시면 중단 영업을 표시하였던 당의 구분 단위 성과를 비교 표시하는 모든 회계기관에 재분류한다 그래서 뭐 할 수 있어요? 아 손익계산서는 재분류하는구나 하지만 밑에 파란색을 보면 최근에 재무상태표의 분류를 반영하기 위하여 재분류하지 않는다 재무상태표는 재분류하지 않는다고요 따라오시고 자 여기까지 했고요 충당부채인데 지호사랑 충당부채를 보죠 여러분 충당부채 관련해서 보시면 충당부채요 충당부채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 인식요건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보면 일단 정의가 충족돼야 되고 그 다음에 미래 경제적 효익의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되는데 정의가 문제죠 정의가 정의 정의 충당부채의 정의 첫 번째가 뭡니까? 과거 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 위무이잖아요 이 위무에는 법적인 위문만 들어가 아니면 위제위무도 들어가 위제위무도 들어가죠? 위제위무가 뭡니까? 내가 공표하고 상대방이 정당한 기대를 하게 한다면 위제위무가 성립한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뭐 있습니까? 여기까지 하고 나서 아 그쵸? 아니 바보 아니야? 정의 세 가지가 아니라 정의로는 이렇게다가 이거 세 개가 만족되면 인식할 수 있다고요? 그쵸? 그럼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최근에 저희 문제 유형을 보면 단순히 말 문제 나오는 것보다 케이스로 물어보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실제로 기준서에 나와있는 케이스가 이거 세 개밖에 없다고요 또 써볼게요 정화요 정화 정화 보시면 내가 여기 공장이 있었는데 공장에서 하천에 케이스를 막 발견해서 하천이 완전 썩어버렸대 근데 X1년도에는 썩어버린 하천에 대해서 정화라는 법규가 없었대요 그럼 나는 뭐가 없는 거야? 법규가 없으면 현재 의무가 없는 거죠 그럼 충당부채를 인식할 수 있어? 없어 이때 충당부채를 인식할 수 없다고요 근데 X2년 현재 법규가 제정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대 그럼 의무가 생겼죠 법적인 의무가 그럼 X2년 만에 뭐 잡아줘야 돼? 충당부채를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법규도는 없었는데 이 자식이 오버해서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저희는 늘 깨끗하게 주변을 정화하고 있어요 광고했대 사람들이 믿고 있대 저거 할 거라고 믿고 있대 그럼 충당부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 경우에 의제의 의무가 성립되기 때문에 광고를 하고 있다면 충당부채가 된다고요 그쵸?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설치 의무가 있죠 설치 의무를 보면 X1년, X2년인데 내가 공장에 불뚝이 있는데 여기서 코로나 가루가 막 나온대 그래서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여기 필터를 달라고 그랬어요 지금 코로나 진짜 짱 싫어요 제주도 취소에서 아니 제주도 하와이 취소에서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다고요 심지어 예약 취소가 안 돼서 400만 원 띄인 거 알아요? 아 400만 원이면 아 그래서 오늘 떡을 안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이렇다구요 여기까지 했는데 실제로 필터를 달라고 필터를 설치하라고 그랬는데 X2년까지 설치하라고 그랬어 법규가 기한이 X2년까지 설치를 하라고 그랬다고요 이 설치와 관련해서 X1년도에 충당부채를 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 X2년도에 충당부채를 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 결론은 충당부채를 못 잡아요 설치와 관련된 비용은 충당부채를 못 잡는다고 왜 그럴까 이 과거 사건의 결과라는 말이 미래 행위와 미래 행위와 독립적인 걸 얘기하거든요 대안이 없어야 돼요 그럼 이 경우에는 왜 대안이 있을까 예를 들어 보면 필터 설치하는데 1억 뜬대 근데 나는 2년만 있다가 공장을 중국으로 옮길 생각인데 저거 설치 안 하면 1년에 벌금이 3천만 원씩 나온대요 그럼 2년이면 6천만 원이잖아 설치하겠어요 벌금 내겠어요 당연히 벌금 내겠죠 미래 행위와 독립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즉 과거 사건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설치 의무는 절대로 충당부채를 잡을 수 없다고요 따라오시겠어요 기한을 넘었던 기한을 안 넘었던 간에 다만 이 경우에 이때는 추가로 충당부채를 하나 계산할 게 있긴 있어 뭐 기한 내에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벌금을 낼 거라고요 그래서 이 벌금과 관련된 충당부채 인식은 피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하나 더 여러분 그럼 이거 몇 년 전에 저희 회계사시험에 나왔었는데 봐봐 여기 X1년이고 X2년인데 이때 내가 법규를 위반했어요 법규 위반 그럼 X1년 말에 당연히 뭐를 계산해야 돼 벌금 나올 것 같으니까 충당부채로 계산해내야겠죠 벌금을 어렵지 않지? 근데 실제로 X2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때 납부서를 수정했다고요 납부서를 수정해서 요날 납부기일은 그 다음 연도 언제까지인지도 나와있고요 납부할 금액이 얼마인지도 나와있었어요 그럼 요 경우에 요 시점에 충당부채로 인식할 금액이 있을까 없을까 충당부채는 지급시기와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를 말하기 때문에 납부서를 받았다면 충당부채에서 미지급 비용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충당부채 인식할 금액이 없어요 재작년 회계사 시험에 나왔었죠 여기까지 했고요 세 번째 수선비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 몇 년에 한 번씩 용광로를 갈아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용광로 교체 내벽 교체 비용이 수선비인데 수선비 같은 경우에는 법률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법률에서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요 경우에 수선비는 뭘로 봐요 얘도 저 설치와 똑같이 미래 행위와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충당부채로 잡을 수 없어요 따라오시겠죠?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요만큼만 나온다고 저희 시험에 여기다 하나 더 추가 아직 안 끝났어요 추가 충당부채는 제가 요약강의 때도 안 했잖아요 보시면 돼요 뒤에 건 어차피 제가 수섭세 다 얘기했어요 자 보시면 우리 구조조정 충당부채가 있거든요 구조조정 충당부채 구조조정 충당부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구조조정과 관련된 직접적인 비용만 구조조정 충당부채에 들어간다고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해고급여라 구조조정에 따른 법률 비용 수수료 요 두 개만 들어간다고 저희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구조조정 충당부채에 들어가지 않는 게 뭐가 있냐면 일단 직원 재배치 비용 직원 재배치 직원 교육 훈련비 요거 절대로 충당부채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해당되는 사업부를 구조조정 하면 사람만 내보내는 게 아니라 자산도 팔 거 아닙니까 그럼 예상되는 자산의 처분이 있겠죠 요것도 절대 충당부채로 들어가지 않아요 모두 들어가 구조조정 하는 동안 회사가 언론에 많이 노출되면서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 내려간다고요 그때 발생하는 예상되는 영업 손실 요 세 개는 절대로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괜찮죠 외우시면 돼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자 충당부채 하면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뭐가 있냐면 뭐가 있을까 제3자 변제 어 내가 지금 법 소송에서 져서 조만간 100억을 물어줘야 될 것 같아 충당부채 100억 여기 관련된 소송 비용으로 100억 기재했겠지 근데 나는 자동으로 이 소송에서 지면 보험을 드러놨기 때문에 보험을 드러놨기 때문에 자동으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이 나온대 난 이거 지면 무조건 보험금이 나오게 돼 있대 그럼 보험금으로 내가 80억을 받기로 했다면 요 80억은 충당부채를 차감합니까 별도의 자산으로 뭡니까 별도의 자산으로 보지 충당부채와 차감하지 않죠 이유는 뭔지 제가 기본강의 때부터 얘기했는데 충당부채를 차감하면 충당부채가 20억만 뜨기 때문에 정보 이용자가 볼 때는 나중에 갚을 돈이 20억밖에 없는 줄 안다고요 그쵸 얘가 문제인데 요거 어떻게 기재 별도의 수익으로 기재할 수도 있고 관련된 비용과 상계할 수도 있죠 그쵸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수익으로 기재한다 비용으로 기재한다 한다면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할 수도 있는 거지 두 번째 만약에 운이 좋아서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돈이 120억이래 요 경우에 자산을 얼마만 기재해야 돼요 관련된 충당부채를 한도로 하기 때문에 100억만 기재해야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좀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나온 김에 얘기를 해보죠 우리 충당부채 인식요금을 보면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음 50%를 초과하고 정의를 초과하고 유출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만 충당부채를 잡잖아요 그럼 가능성이 바뀌면 충당부채에 있었던 게 오바부채로 내려갈 수도 있고 오바부채에 있었던 게 충당부채로 올라갈 수도 있다고요 그럼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엔 이렇게 인식요건을 충족하면 부채로 잡을 수 있는데 이익이 예상되는 경우엔 자산으로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습니까 이익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자산으로 잡을 수 있어요 어떨 때 거의 확실한 경우에 그거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거라고요 그래서 이익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익이 예상되는 게 거의 확실한 경우에 자산을 잡는 경우는 얘밖에 없어요 이거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충당부채 실제로 요즘에는 옛날처럼 말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례는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정도는 충당부채 읽어보시면 191페이지에 의제의 의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읽어보시고 192번도 읽어보시고 193번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충당부채 산정할 때 보고기간으로 사건도 고려한다는 거 당연히 보시면 되는데 194페이지부터 그냥 좀 볼게요 여러분 우리 충당부채를 측정할 때 이자율은 무조건 세전 이자율이에요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 충당부채를 추정할 때 즉 인식할 때는 미래 사건을 고려하지 않아요 왜? 미래행위랑 독립적이어야 되니까 하지만 충당부채를 측정할 때는 미래 사건을 감안하여 측정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시점에 충당부채를 인식해야 되는데 앞으로 2년 동안 50%의 확률로 100원을 줄 수도 있고 50%의 확률로 아무것도 안 줄 수도 있고 50%의 확률로 150원을 줄 수도 있고 50%의 확률로 아무것도 안 줄 수도 있대요 그럼 이거 고려해서 기대가치로 산정한 다음에 현재가치로 충당부채를 이 시점에 측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식할 때 미래 사건과 독립적이어야 되지만 측정할 때는 당연히 미래 사건을 감안해요 따라오시죠 그 얘기고요 196페이지 6번 보시면 예상되는 처분이익은 충당부채 측정 고려하지 않는다 당연한 소리고 197페이지는 여러분 북구 충당부채 생각하시면 되니까 197페이지 7번 여러분 읽어보시고 198번 199번 제가 지금 얘기했습니다 미래행위와 독립적이어야 하고 미래 영업을 위해서 발생하는 원가에 대해서는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보시면 되고요 넘겨보시면 타임 우발부채랑 우발자산은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 맞아요 틀려요 우발자산과 우발부채는 자산과 부채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얘는 이름만 자산과 부채지 절대로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애들이에요 우발부채와 우발자산은 자산이 아닙니다 체크하시고 좋아요 나머지는 여러분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202페이지부터 우리 중간 재무보고가 나오는데 요거 제가 주말주에서 저번주였죠 저번주에서 아주 진하게 얘기했어요 읽어보시고 그쵸 주말주에서 강평 뭐 길지도 아는데 그쵸 나름 거기서도 또 주제별을 하는 게 있는데 그쵸 너무 그냥 그냥 그 채점에만 종목하지 마시고 보세요 그쵸 아무튼 중간 재무보고는 여러분 꼭 보셔야 돼 왜냐면 저희 시험에 두 번이나 벌써 나왔어요 꼭 보셔야 돼 안 나온 지 꽤 됐기 때문에 보셔야 돼 중간 재무보고는 제가 얘기 안 할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되니까 금융자산 얘기가 나와 있는데 금융자산도 사실 말문제 나올 때가 됐거든요 말문제 나올 때가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이번에 수익 말문제 진짜 나와요 그쵸 그 유행이 있다고 유행이 은근히 회계를 시험 보는 시험들이 많아요 물론 간평사 간세사가 미뤄지긴 했지만 공무원도 올해 시험을 봤는데 올해 이미 그 작년이구나 작년에 시험을 봤는데 좀 늦게 보거든요 사실 공무원 보고 올해 보고 약간 좀 이어지는데 공무원도 작년 7월에 시험 본 거 보면 수익 말문제가 다 나왔어요 수익 말문제 그 앞부분 정리했던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쵸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 솔직히 지금 제가 열거 들리긴 할 건데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게 지금 여태까지 우리 시험들을 쭉 보면 금융자산 말문제가 나온 적이 한 번 더 다른 시험까지 다 앞에서 금융자산에 대해서 복잡한 말문제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수익을 일단 1순위로 보시고 이거는 가볍게 좀 볼게요 보시면 214번은 되게 중요하죠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 계약상 현금 흐름은 기본 대여 계약과 일관된다 그래서 위험이나 변동성에 노출시키는 계약 조건은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 계약상 현금 흐름이 생기지 않는다 이거 제가 엄청 중요하다고 그랬어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만족하려면 변동성이 있으면 안 돼요 꼭 기억을 하시고 215페이지는 무슨 얘기입니까 AC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더라도 반드시 만기까지 보유할 필요는 없고 추후에 매도할 예정이라 하더라도 AC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게 215페이지고 215번이고 216번 보시면 AC 금융자산과 다르게 FVOCI는 매도가 빈번하고 필수적이라고 했잖아요 다만 매도의 규모와 금액은 기준서에 나와 있지 않다고 그랬죠 그냥 필수적인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217페이지 217번 보시면 우리가 금융자산의 사업 모형을 결정할 때 회사 전체를 기준으로 결정합니까 아니고요 금융자산 건 바이 건으로 결정합니까 아니죠 일단 일정한 집합을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금융자산의 집합을 함께 관리하는 방식을 반영하는 수준에서 결정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오답 유형으로 뭡니까 사업 전체 혹은 금융자산 건별로 이러면 틀린 얘기예요 관리하는 집합의 수준을 반영해서 결정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봤고 218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AC 금융자산이 아니라 FVOCI가 되려면 매도가 빈번하고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빈도나 금액은 기준서에 나와 있지 않다고 했었죠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 219번이랑 220번 진짜 중요해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지분 상품 같은 경우에는 FVOC PL이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가 원하면 최초 취득 시점에 FVOCI로 가는 건 홀맹고 추후 재분류는 안 된다고 했다고요 지분 상품 얘기예요 채무 상품 같은 경우에 AC 금융자산이나 FVOCI 금융자산으로 가야 되는 애들이 회계 불일치를 이후로 FVPL로 가야 된다면 얘도 최초 취득 시점에 한 번만 보내줄 수 있고 추후에는 재분류가 안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거 모든 학원 책들을 보면 오답용으로 이거 두 개를 바꿔서 낸다고 채무 상품은 FVPL로 가지 않고 최초 취득 시점에 FVOCI로 보낼 수 있다 당연히 틀린 얘기겠죠 지분 상품은 FVOCI로 가야 될 애를 FVPL로 보낼 수 있다 맞는 거 같다고 틀린 얘기라고요 그래서 지분 상품은 이걸 일로 보낼 수 있고 채무 상품은 이거 두 개를 회계 불일치 때문에 이걸로 보낼 수 있다 정확히 매칭을 시키셔야 돼 그래서 그게 219번이랑 220번 얘기니까 꼭 읽어보시고 매칭을 꼭 시키셔야 돼 오케이 나머지 것들은 보시면 되고요 그 기대신용 손실 모형도 말 문제가 한 번은 나올 거라고 고려했는데 이게 아직도 우리 시험이 이게 아직 교수님들이 여기까지는 이해를 못하셨나 봐요 그 어디에도 지금 다른 시험에도 나온 적이 없어서 안 나올 거라고 봐요 다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게 226번이에요 226번의 유효이자율을 보면 유효이자율 자체는 기대신용 손실이 고려되지 않은 이자율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 유효이자율에는 기대신용 손실이 고려되어 있지 않아요 그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재분류도 제가 저번에 한 번 찐하게 했어요 그렇죠? 재분류? 제 생각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융자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분류인데 아직 분류가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분류와 관련해서 말 문제로 한 번은 나올 거라고 봐요 한 번은 그래서 사실 214번부터 220번까지가 제일 중요한 얘기고 손상은 제가 얘기했던 226번 정도만 보시면 되고 228번부터 232페이지까지는 재분류인데 이거 말 문제 또 나오기가 좀 그래요 중요한 거 많은데 가볍게 이 정도만 보시면 돼 더 깊게 종료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만 제가 그때 정리를 한 번 해드렸지 재분류 말 문제 특강 말 문제 특강이래 GS에서 한 번 해드렸지 AC에서 FVOCI로 가거나 FVOCI에서 AC로 가는 애들은 절대로 단기 손익에 미친 여행이 없어요 그리고 이자율도 기존 유효이자율을 계속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FVPL에서 AC금융자산이나 FVOCI 금융자산으로 가면 일단 단기 손익에 미친 여행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경우에는 변경 시점에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재분류가 또 나온다면 이거 두 개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이 정도는 꼭 좀 기억을 할게요 이 정도는 더 심도 있는 얘기는 저번에 GS에서 했으니까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 다 맞습니다 넘겨봤고요 사실 나머지는 말 문제 내기 조금 그래요 그 구장에 있는 금융부채 같은 경우에는 얘는 금융자산이랑 같이 합쳐서 말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금융자산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는 237번이랑 238번은 조건의 변경인데 조건의 변경은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했으니까 보시면 되고 236번은 아시죠? 우리 금융부채를 보면 금융부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AC금융부채고 큰일들 우리가 배우는 사채 하나가 뭡니까? FVPL 금융부채죠 그럼 FVPL 금융부채 같은 경우에는 얘도 공정가치로 발행하고 나서 유효이자법이 아니라 액면이자법을 쓴다고요 왜? 기말에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에 반영할 거니까 근데 얘 유일한 차이가 뭡니까? 금융자산과 다르게 얘는 공정가치 변동증분에서 신용위험에 따라서 변동한 부분은 기타포가의 손익에 보내고 신용위험 이외의 분을 당기손익에 보내는 거 아시죠? 에이 여기까지 하고 끝날 건데 여러분 진짜 힘들더라도 조금만 버티시고 노력하면 그 진짜 좋은 날이 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학원 회사 할 때 제일 힘들었던 때가 언제냐면 제가 이게 하면서 계약 잘못하고 그래서 진짜로 돈을 한 번도 그러니까 시간을 엄청 많이 쓰는데 내가 좋아서 한 일이지만 돈을 진짜 한 번 아예 거의 한 6개월 동안 못 본 적이 있었거든요 되게 힘들었어 되게 진짜 현타도 오고 그때는 강의 못한다고 욕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진짜로 이걸 왜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사건이 뭐였냐면 아기가 아파서 입원을 했는데 입원을 시키려고 갔더니 갑자기 의사가 부르는 거예요 저랑 와이프랑 만나러 갔더니 얘가 백혈구 수치가 너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얘길 했더니 제가 말 끊었어 말 자꾸 돌려서 하더라고 제가 말 끊었어 아니 그럼 백혈병을 의심된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선 받아줄 수가 없고 지금 당장 빨리 큰 병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앰블러스를 태워갖고 동네 병원에서 연대 세브란스 병원으로 갔어요 그 새벽 한 1시쯤에 갔는데 이제 거기는 큰 병원이니까 엄마만 들어간다고 그래서 백혈병 검사를 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힘들었냐면 들어가자마자 인터넷으로 찾아본 게 뭐였냐면 백혈병 치료 비용이었다고요 혹시 치료할 수 있는 돈이 없을 수도 있을까 봐 제가 그래서 백혈병 치료 비용을 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거 학원에서 왜 하나 나도 회계법이 다시 돌아가면 충분히 돈을 많이 먹는데 내가 이거 이렇게까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고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뭘까 막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때 엄청 울었거든요 그러고 나서도 한 1년은 계속 힘들었어요 그러다 이제 요즘에는 사실 진짜 먹고 살만 하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버티면 돼요 여러분 버티면, 열심히만 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제가 돈을 하도 못 벌어서 제 이자율을 보면 여기 이자율을 구성하는 게 기준금리가 있고 여기 신용위험이 있다고요 그때 당시에 신용위험은 아주 기준금리는 아주 낮았는데 제가 그때 돈이 없어갖고 막 카드론도 쓰고 막 이럴 때라가지고 신용위험이 매우 높았다고요 그래서 마통금리가 원래 3%인데 제가 그때 8%까지 갔다고요 따라오시겠죠? 다 누구 때문이야? 다 얘 때문이라고요 그럼 이자율이 올라가면 공정가치가 어때요? 떨어지죠 공정가치가 떨어지면 부채가 적어지는 거니까 오히려 평가 이익 나올 거 아닙니까 나는 신용도가 쓰레기라 쓰레기라 이자율이 떨어지는데 오히려 부채가 적어져서 평가 이익 나와 개꿀이네 회장님 단기순위 급해요 어떻게 하면 너도 나도 다 같이 나가서 카드론 쓰고 그러면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경우에는 신용위험과 관련된 변동분은 OCI에 반영하고 그 외에 분만 단기순위에 반영한다고요 이 경우에도 만약에 회계 불일치가 불일치가 일어날 것 같으면 그 경우에는 다 단기순위에 반영해요 회계 불일치가 뭔지는 알죠? 이쪽에는 FVOCI고 이쪽에는 FVPL 금융부채야 그럼 둘 다 평가순위에 반영한 발생하는데 얘는 FVPL 금융자산이고 얘는 FVPL 금융부채래요 얘는 평가순위에 다 단기순위에 들어가는데 얘는 조규정 때문에 OCI에 들어가는데 그럼 또 회계 불일치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회계 불일치가 일어나면 그때는 다 단기순위에 반영하라고 했다고요 따라오시겠죠? 요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정도만 요정도만 그게 136번 얘기고요 23페이지에 리스가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희 아직 리스를 대산문 말문제로 낼 준비들이 교수님이 안 돼 있어요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은 틀립시다 보시고요 나머지 12장 13장 얘기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법인새베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만간 주말주에서 한번 말문제를 정리할 거예요 그쵸? 보시면 되고요 주당이익 현금오름표 있는데 현금오름표 말 문제 사실 좀 안 보셔도 되고 고급회계 당연히 안 보셔도 되고요 주당이익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 아실 수 있고 회계 변경만 잠깐만 볼게요 회계 변경이랑 오류 수정 요거 잠깐만 볼게요 자 286페이지 보시면 전기오류는 특정 기간에 미치는 오류의 영향이나 오류의 누적 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급하여 재작성하여야 된다 당연한 소리죠 2번 회계정책의 명령과 추정의 명령이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연히 추정의 명령으로 본다 요것도 맞고요 기초 시점에 과거 기간 전체에 대한 새로운 회계정책의 적용의 누적 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실무적으로 적용이 가장 이른 날 그때부터 전진 적용한다 맞는 소리죠 소급법 써야 되지만 담당자가 도망갔대 서류가 없대 그럼 가장 최근 것부터 그냥 적용해야겠죠 그 얘기고요 우리 과거에 발생하였지만 중요하지 않은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서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가 뭡니까 재평가가 없었는데 갑자기 재평가가 생겼어 그때는 소급 적용하지 않아요 그 얘기고요 요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사실 앞에 금융자산 금융부채까지만 좀 열심히 보시면 되고 뒤에는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 주말 GS 2회 3회 보면은 3회겠다 3회인가 4회인가 보면은 그 주당이익이랑 주식기준 보상거래 말 문제 나와 있을 거예요 주말 GS에 아마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게 올해 회계사 기출이거든요 걔네 정도만 한번 신경써서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 끝났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남원기가 잘 준비해서 다 합격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